경기 장교진의 너머와 대화가 있었습니다. 현대상 촬영을 받은 모습입니다. 인디설러 워크월드에서 일찍을 긍정한 부모님의 캐릭터로 아깔나게 연기해 늦기를 터로웨이 받았습니다. 네, 황창성, 창호 두 분 창호시국을 2번화한 국제가 됐습니다. 네, 아주 극한 2018년 열심히 일한 노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의 글 상이 수여되었고요. 페리오스타상입니다. 두 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네, 황창성 씨 정말 연기로 천낙연춘을 가져온 그런 배우죠. 네, 우리 황창성 씨부터 수상 소감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황창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놀랐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사실... 어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활동할 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전하는 배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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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팬분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합찬상착으로 두 분이 할리스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지금도 백킹된 분들에게 아프고